불과, 불과, 혼돈의 시대에 열기가 가라앉고, 마녀들이 구워낸 달콤하고 바삭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고결한 소울잼을 지닌 다섯 쿠키들의 등장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고귀한 지혜와 강렬한 힘에 쿠키들이 모여들고, 영웅들은 왕이 되어 쿠키문명은 대부흥의 시대를 만난다. 하지만, 어둠을 자처하는 자의 등장으로 땅엔 어둠이 스며들고, 하늘엔 악이 참거래. 온 땅에 혼돈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이에 평화를 수호하는 다섯 쿠키들이 마침내 일어서고, 해질녘의 어느 날, 드디어 쿠키들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할 수가... 사방에 쿠키부스러기가 가득해! 끈적거리는 생크림 같으니, 게다가 코를 찌르는 버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둠 마녀 쿠키가 바닐라 왕국에 전쟁을 선포했어. 얼마 전에 케이크 괴물들을 이끌고 등장했다는 그자 말인가? 맞아.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왕국을 공격한 것 같아. 흥! 감히 우릴 상대로? 겁도 없지! 빨리! 어둠 마녀 쿠키를 찾아야 해! 서두르자! 사라져! 내가 앞두가겠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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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만 난 쿠키점이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가? 어둠 마녀 쿠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제발 대답해줘!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뭐? 갑자기 무슨 황당한 소리야? 설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인가? 웃기는 소리!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우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정말로 행복하단 말인가? 넘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물에 빠지면 눅눅해져 버리는데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싸운다! 그렇게 쿠키들은 강하다! 맞아! 달콤한 몸과 특별한 재능을 주신 신께 난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다섯 쿠키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왔지! 난 쿠키들의 힘을 믿어! 끝까지 미련하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다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해! 오! 네! 네!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은 이곳에 막아야 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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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희들의 소울잼 전부 내 것이다 이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거 드디어 내 오랜 꿈이 실현될 때가 왔구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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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웅들을 잃은 쿠키 백성들은 수위를 고군분투했으나, 끝없이 밀려드는 어둠의 케이크 괴물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찬란했던 쿠키 문명은 천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